네 안녕하십니까 소룩스 주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첨왕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룩스가 연이어서 2거래일 동안 굉장히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소룩스 주님들이 너무나도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들 함께 모셔놓고 아침 8시 30분부터 우리가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시초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아침에 우리 주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실 수 있도록 타점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 소룩스 관련해서 2,900원 부근에 제가 매수할 수 있게끔 타점들 공유를 드렸고 매일마다 이렇게 시초가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 우리 주님들이랑 소통 드리면서 중요 구간들에 대해서 타점 잡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렸죠. 지금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비중을 줄이든지 전략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어제 호재성 기사를 내고 급등 만들어내주고 급락을 하면서 물량들을 털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판권 관련해가지고 이 기사가 새로 나온 기사인가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아리바이오가 중국 제약사랑 판권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했고 로열티 포함해서 1조 200억 규모다. 그런데 아래 보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중국 제약사 측의 요청으로 상대 기업은 특정 시기 이후에 공개하기로 했다. 원래 중국 제약사가 누가 있었습니까? 상하이 제약이죠. 그런데 이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세력들은 우리 주님들의 물량을 더 탈탈 털어서 매집을 해서 올리려고 하면 이런 기사들을 하나 내서 짜집기 기사라고 하죠. 짜집기 기사를 내가지고 물량을 털거나 아니면 우리 주님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 제가 어제도 그랬고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들한테 타점들 공유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 충분히 지금 소록수도 반등의 흐름 나왔을 때 우리가 타점만 잡는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고 그래도 나름 아래 구간부터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상단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손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지금부터라도 변동성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는다고 하면 분명 손실인 분들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좀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상단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제가 소록수를 1월 25일부터 우리가 5차 매집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매도는 저희가 3월 22일 지난주 금요일에 4천원 부근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죠. 이거를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7차 매집주에 대해서 우리 주님들한테 소통을 좀 드리면서 소록수 이번 구간에 빠르게 손실 또는 수익을 보고 나와서 이런 수급 이동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종목 추천을 영상 후반부에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들이 집중력 잃지 마시고 꼭 7차 매집주도 가지고 가셔서 저희랑 함께 중요 구간들 타점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록수 관련 해가지고는 제가 저희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정말 많은 내용에 대해서 타점들 공유를 좀 드렸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3월 22일 제가 영상에서도 우리 주님들한테 4천원 부근 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익실환을 좀 가져가자 매도를 좀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짧게 한 번 같이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 3월 22일 날짜고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급등 시에 이 가격에서 전량 매도하실 수 있게끔 우리 주님들한테 공유 드렸던 내용입니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4,100원 부근까지는 좀 강한 저항력을 주고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 구간 4,000원 좀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참여하신 분들 중에 매도 진행하실 분들은 절반 정도만 차익실현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일 알겠습니다. 제가 이 4,000원 부근에서 매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아침 언제입니까? 자 장중에 영상을 좀 찍어드리면서 자 실제로 4,000원 부근 맞고 내려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다시 1봉상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자 우리 주님들이 이런 구간에서 자 이렇게 연이어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다음날 제가 다음날 이 4,000원 부근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 장중에 주가 떨궜다가 다시 한번 종가를 맞춰주니까 자 정신 못 차리죠. 이 구간에서는 어느 분이 매도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자 앞으로도 우리 주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저는 매도하지 말라고 영상 찍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도해서 우리가 차익실현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자 지금 이런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자 얘네들이 수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 이날 중국 판권 계약한 기사들 내보냈고 장 초반에 급등시킨 이후에 바로 급락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아직도 소록수에 대한 타점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의 번호죠. 37038575 이 번호로 빠르게 소라고 한 번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오전 8시 반부터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만약에 참여를 못하실 것 같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제가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바로 소라고 하나 남겨주시는 분들은 앞으로 있을 변동성 장에서 충분히 타점들 공유 드리겠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3월 22일 날 4천원 부근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었고 자 3월 25일이죠.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짧게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다른 유튜버들처럼 자 매도하면 안 된다. 자 매도금지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자 이거 이때 우리 주인들이 소라고 하나 보내주셨으면 이런 하락분 충분히 손실 안 봐도 되는 구간에서는 피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자 제가 어제 영상 빠르게 짧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룩스 영상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찍어드리면서 우리 주인들한테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없었죠.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매도에 대한 타점들 공유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 자 어제 영상인데 짧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시초카 라이브 방송 8시 30분부터 진행해드렸던 내용이고 항상 장전이죠. 8시 반 8시 반 정도부터 시초카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자 소룩스도 제가 금요일날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 고점 부근에서 390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한번 공유를 좀 드렸었고 자 지금 예상 체결 가격이 3790원이죠.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구간이었던 이 4100원 구간까지 좀 돌파가 나왔으면 좋은 급등을 보여줬을 텐데 자 지금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라는 뭐 공시도 나온 상태고 자 조회 공시 요구에서는 특이사항 없으므로 자 나왔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개인들 차익 실험 물량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 드렸던 거고 자 오늘 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또는 상황 보고 자 어느 정도 차익 실험 가져가야 되는 구간에서 타점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3900원에서 4000원 구간까지가 제일 중요한 구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구간 돌파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아직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험 가지고 가면서 조정 때 비중을 더 담아가는 전략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오전 장전부터 말씀드렸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구간에서 매도합시다. 자 어제 장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자 이때도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4100원 구간을 돌파를 못해줄 경우에는 최소한 3900원 4천원 구간에서는 매도 진행하자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 뛰어놓고 바로 물량 터는 이런 조정 하락분 만들어내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응 못하셨던 분들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 조정 맞았습니까? 자 지금도 반등 나오면 무조건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가야 되고 자 물론 이런 바닥 구간 확인하면은 비중을 더욱 더 늘려가는 전략을 앞으로도 짤 거기 때문에 자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들이 전혀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문자로도 공유를 좀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게 절대로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저희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구독 한번 좋아요만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리죠. 자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꼭 아셔야 되고 자 저희가 이렇게 타점들 공유를 드리는 만큼 우리 주님들이 지금 바로 토라고 하나 영상 보시는 대로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타점 공유를 드릴 거고 자 중요한 부분은 지금 11시 6분이 좀 지나고 있죠. 하지만 영상 올라가는 거는 12시 이후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영상에 대한 업로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보시면 지금 늦지 마시고 빠르게 상단의 번호 3703 8575 자 이 번호로 소라고 소라고 하나 빠르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타점들 공유를 드릴 거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 30분부터 타점들 잡아드릴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 또는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 소통 하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핸드폰 개인 핸드폰에서 한 명만 추가해서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면 되는 거고 자 우리 주님들이 대신에 소라고 지금 당장 남기시는 분들은 앞으로 있을 이런 조정분에 있어서 충분히 손실 볼 게 아니라 내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3704 8575 자 이 번호로 소라고 빠르게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타점들 공유를 좀 드릴 거고 자 지금이라도 보시고 대응 앞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영상을 보셨던 분들 중에 이렇게 소라고 하나 안 남겨주신 분들은 앞으로 있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자 수익 못 보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지난 두 번의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3월 22일날도 이때 매도할 걸 그리고 어제도 이때라도 매도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빠르게 소라고 남겨주셔서 앞으로 대응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죠. 매도금지를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물론 매도하라는 거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하라고 하면 싫어하시는 거 분명 알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전한 매매를 하는 걸 우선적으로 제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들이 꼭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바로 상단의 번호 37038575 자 이 번호로 바로 소라고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 반등의 단점은 나오고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완벽하게 짜놨다라는 점이고 자 바로 소라고 하나 빠르게 남겨주시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7차 매집주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시초과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매일마다 자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 3월 13일부터 70% 이상 수익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방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나와 있는 종목처럼 단타 종목이 돼서 자 매일매일마다 수익 볼 수 있도록 종목 추천이 좀 나가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 중장기 수익 매집주에서 추천이 나가는데 자 11월부터 매매를 좀 진행을 하면서 누적 수익률을 1200% 이상 달성을 해줬던 이 매집주입니다. 자 6차까지 좀 진행을 했고 자 7차 매집주도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꼭 담아 가셔서 앞으로 있을 큰 수익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장기 수익 매집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를 저점에서 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겠죠. 자 1차 매집주로 추천드렸던 신성 델타테크를 11월 16일날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날짜를 보면 이렇게 보면 11월 16일 자 날짜에서 신성 델타테크 관련된 매집주 추천이 좀 나갔었죠. 자 제일 중요한 정확한 고점에서 매도의 타점을 봐야 될 텐데 자 2월 21일날 17만 3천 9백원에 매도할 수 있게끔 중요 구간에 대해서 타점들 공유를 좀 드렸고 자 이렇게 1차 매집주는 300% 이상 수익을 좀 보여줬었고 자 두 번째로 진행했던 제주반도체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매도의 타점인데 자 제주반도체도 우리가 매도를 굉장히 좀 잘했죠. 자 단기 고점 기록해줬던 1월 25일 자 1월 25일날 3만 7천 9백원 부근에서 자 제가 정확하게 매도의 타점까지 공유를 좀 드리면서 이런 조정분 자 아무 의미가 없었죠.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추천이 좀 나가고 정확한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면서 1200% 이상 수익을 좀 보여드렸죠. 자 이번에 7차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 M&A죠. 삼성 M&A 하면은 레인보우 로봇틱스 뿐만 아니라 이 M&A 한다라는 소식만 있어도 5배 10배는 충분히 상승이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 세력들이 이미 아래 구간부터 매집을 완료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상승 초입에 있어서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차 매집주도 우리 주님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담아 가신다고 하면은 자 8배 10배 이상은 자 제주반노체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에 대한 매집주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번호죠. 자 3703-8575 자 이 번호로 7차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공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주님들이 매일매일마다 수익을 보는 이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투자금은 좀 소액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자 우리는 수익을 보는 금액을 다시 한 번 수익금을 포함해서 재투자하는 이 복리라고 하죠. 자 천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두 번 수익을 본다. 자 수익률이 4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첫날에 20%를 수익 본 금액이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는 44%입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되는 4%가 복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쌓이게 되면은 무서운 게 자 우리가 종목 추천이 나가면서 72%라는 누적 수익을 보여줬고 잔고 수익률이 자 99%라는 수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나오는 27%가 복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우리 주님들 위해서 시초가라고 하죠. 자 장 전에 종목에 대해 추천이 8시 반부터 나가고 자 타점왕 채널에서 매일마다 시초가 종목 추천드린 거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보면은 22일 날 3월 22일 CCS 같은 경우에는 자 시초가 단타를 통해서 12% 정도 수익을 좀 보여드렸고 자 종목별로 자 제가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소액으로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투자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초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우리가 누적으로 복리의 힘을 얻어가는 이런 수익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복리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통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종목에 대한 추천이 나갔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주식타점왕 개인 채널에서 우리 주민들이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 서둘러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자 시초가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리라고 남겨주시고 자 두번째 수익 매집주 7차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7차라고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첨왕이었습니다.